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세제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공장의 폐수로 인해 지금도 하천과 지하수는 오염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물 하루에 2천만 톤의 폐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지나간 시간처럼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. 돌려주세요. 이제 수도꼭지를 잠가주세요. 이미 흘러간 물,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잠글 수는 있습니다. 수도꼭지를 돌려서 자연을 되살리자. K-Water 물, 자연 그리고 사람 물, 자연 그리고 사람 감사합니다.